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름이 아니고요 요 아이들 두 아이를 분갈이를 할 겁니다 하나는 창 종류고요 아 이거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쪽지도 잊어버리고 크리스마스랑 많이 비슷한데 그 창 이름이 있더라구요 너무 예쁘게 잘 자라서 물도 잘 들고 해서 냉큼 집어왔거든요 만원이라서 요거는 이제 골돈 스테이트 라는 프릴 종류인데요 제가 거기서 뽑아 가져왔습니다 심으려고 요게 이제 골돈 스테이트 금이 나올 수도 있는 무지 인데요 요거 제가 두 개를 요 화분에다 심어 가지고요 아 저기 저기 걸려있는 행잉 거리대에다가 걸어 볼 예정이에요 요거 너무 멋지지 않나요 다이소에서 3,000원 주고 샀는데요 요기 행거 플랜트 요걸 사용해서 한번 여기다가 걸어 보겠습니다 저거 분갈이를 해 가지고요 예 조금 이따 분갈이 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다가 분갈이를 해 가지고요 행잉 플랜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거에다가 요 화분을 걸어서 예쁘게 장식을 해 보겠습니다 요 화분들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요거는 거의 연두색 같고 노란색이라 저는 분홍색에다 심을 거구요 요거는 핑크색이라서 노란색에다가 요렇게 대비되게 심을 거에요 네 일단은 빨망을 화분에다가 요렇게 깔아 놨구요 예쁘게 중간 마사를 여기다가 이렇게 중간 마사를 3분의 1 정도씩 이렇게 깔아 줬습니다 요 아이들 키를 맞춰 본 다음 흙을 좀 넣어줘야 되겠죠 이게 골든 스테이트 요거 프릴이에요 골든 스테이트 프릴은 요렇게 놔두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흙을 좀 털어 보겠습니다 뿌리가 꽤나 깊게 내렸네요 하엽 정리를 하고 뿌리도 긴 거는 조금 잘라 줍니다 네 요렇게 해서 뿌리 정리와 하엽 정리를 좀 해 줬고요 요것도 여기다 이렇게 키를 맞춰 봅니다 요거는 이제 키가 좀 작기 때문에 흙을 좀 더 넣어 주고요 요거는 키가 크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흙을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프릴부터 심어 볼게요 요기를 앞으로 좀 할까요 요렇게 해서 흙을 좀 넣어줍니다 다육이 배양토는 한 7대 3 정도로 섞어줬어요 배수충과 상토를 7대 3 정도로 해주고 영양분이 있는 달걀 껍질이라든지 요런 것도 섞어줬습니다 미리 그래서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길게 내렸기 때문에 뿌리를 이렇게 좀 잡아 주고요 여기가 앞이 되겠네요 저는 요렇게 이제 마름모꼴로 요렇게 해보고 싶어 가지고 요렇게 심었습니다 자리로 잘 잡았죠 중간쯤으로 이렇게 앞으로 좀 빼줍니다 중간에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흙을 좀 더 넣어 주고요 여기가 자리를 예쁘게 잡았습니다 여기다가 이따가 복터만 깔아주면 요거는 완성입니다 골든스테이트 프릴 예쁘죠 그 다음에는 물을 바꿔서 요거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창 종류 창 종류인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흙을 넣어 주고요 요기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약간 들어서 흙을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도록 흙을 넣어 줍니다 멋지게 심어졌네요 제가 요거 지금 창 종류 이름을 모르지만 굉장히 예뻐요 창 종류 이름을 사장님께 알아 가지고 제가 나중에 요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렇게 예쁘게 잘 심어졌어요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예쁘게 심어졌는데 제가 좀 잘 정리해서 요기 위에다가 복터도 깔아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다 완성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복터를 한번 깔아 주겠습니다 복터를 요 조그만 숟가락으로 가는 마사로 요번에는 깔아 줄 거에요 하분이 그렇게 큰 하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는 마사를 깔아줍니다 깔아서 아이들을 더욱 고정시켜주고 요 마사를 까는 이유는 물을 주었을 때 외관상 예쁜 것도 있지만 물을 주었을 때 물도 튀지 말라고 하고 요렇게 복터를 깔아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잘 흔들리는 요런 아이들을 고정을 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요번에 여기다도 복터를 깔아줄게요 그리고 요렇게 목대를 좀 나오게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요 아이들이 너무 하분하고 붙으면 또 숨쉬기도 힘들기 때문에 요렇게 복터를 깔아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하분과 좀 떨어지는 요런 것도 보여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복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쥐었습니다 조금 이따 더욱더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게 아니고 조기 행인 거기다 걸어가지고 얼마나 멋진 아이들로 변신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걸어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보통 요런 행인에다는 좀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식물들을 많이 그동안에는 했었는데요 요번에는 요거를 한번 바꿔 볼까요 요렇게 예쁘게 다육이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한번 해봤어요 골든스테이트 요거는 창 다육이를 이렇게 걸어놔 봤습니다 멋스러워요 네 다육이를 요렇게 심어서 제가 요렇게 다이소에서 이거 3,000원 주고 산 바구니인데요 행거 바구니에요 요렇게 거리대 바구니에다가 요렇게 심어서 예쁘게 하는 것도 괜찮네요 요게 이제 만약에 요 화분이 너무 아깝다 싶으면 요기다가 그렇게 심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생수병 있죠 플라스틱 페트병에다가 심어 가지고 요기다가 이렇게 쏙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저는 요번에 요렇게 예쁜 화분이 있어서 두 개를 심어 봤구요 네 골든스테이트구요 요거는 창입니다 다시 한번 저기 탁자에다가 한번 올려서 한번 더 감상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다 더 잘 어울리는지 감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써 줘 보세요 어디다 더 잘 어울리는지 네 요렇게 색상 위에다가 한번 올려 봤어요 어디가 더 잘 어울리나요 아 제가 보기에는 여기 탁자 위에가 더 잘 어울리는 거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거 두 개를 내려볼까요 요것도 괜찮네요 그런데 요게 더 이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두 아이를 분갈이를 하면서 창 종류와 프릴 종류 두 아이를 분갈이를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해 주십시오 no Ну oa 감사합니다.